1섬 한대, 끝났다 섹시 이거지 졸라 웃기네 근데 얘는 약공격으로 이길 수 있겠지? 그렇다면 아 역시 저럴 줄 알았어 후이치 맞아요 근데 리치가 그렇게 딸리지 않는데요? 말했잖아 하이 날아와보여 뒤구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행이네 눈 찔러! 아우 실수했다 엄마야, 엄마야 저거는 안에서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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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했다. 장풍 있다구나. 나 장풍 있다구. 원거리 그냥 이길 수 있다고 개빠르다고. 죄송. 뒤로 빠지고? 눈 찔러? 탑출. 맞아, 괜찮아. 눈 찔러? 양양중. 오, 형님? 아... 하이 형. 우와, 뒤로 빠졌어. 뭐야. 나이스. 잡기 잘 풀었다. 이제 보니까 이게 밑중, 아, 밑 약손이 왜 있는지 알았어. 애초에 붙으면서 안 싸우다가 상대 붙으면 골 받으라고 약손이 빠르고 좋은 게 있는 거네. 이게. 알아버렸다. 두 개요. 하나 더. 하나 더. 센슬. 하나 더. 군인? 불러요? 거리 재기? 오우야. 눈 찔러. 내가 근데 굳이 붙을 필요가 없는 거 같아. 할 거 없잖아. 잡아버려. 내가 더 빠른가? 까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너무 신났어. 오케이. 아하. 유탄. 찔러. 찔러. 오, 거기까진 안 닿지? 음, 양심이 있으면 저기서 맞으면 안 돼. 일부러 이거 만들고. 빨간 체력. 일섬 한대. 끝났다. 흑요진. 섹시. 이거지. 자, 죽해 안 됩니다. 교류인님. 스커하게? 스커해? 뭐 해? 할 줄 알아? 아, 희쇼한테 배워왔다고? 근데 교류인님은 희쇼가 아니잖아. 수고하세요. 오, 이게 진정한. 진정한 복장 색상이다. 십덕 감성 제대로인데. 어쩌개, 어쩌개. 어쩌개, 어쩌개. 이득이요? 어어? 뚜르르르 돌아버려? 빠져버려? 이득. 하이. 하하하. 개웃기네? 반격기! 아 안돼! 느려! 오왕! 패턴이었나? 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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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 날아라! 또더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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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육신 잡기 너무 빨리 눌렀다! 오! 오지마! 빠지고! 빠지고! 요! 오오옹! 오오오오오! 누랬다! 그렇지 뭐야 뭐야 다 미친 스컷 스컷 좀 쎄네 크루스에이더 이건 또 누구한테 배웠어 아 이건 그냥 독학? 그럼 뭐 별거 아니겠네? 렛츠고 반경기 안한거 아니야? 하 어디 아이씨 미치 오 끊어버리는 무친 캐리 우와 반격 빠져요 오 이거를 이런식으로 압박으로 써줘야되네 최적화 관련된다 우와 실수했다 어? 어어어어 오오오오 이거지 뭐하게 공중와이어? 왜 오 땡큐! 오 땡큐! 캔슬 압박 이득! 잡아버리고 와이어 안 돼! 아포칼립스! 우와 그냥 개웃기게 달려와서 그냥 박아버리네? 역시 독학이네. 되게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 독학 크로 안 되잖아 그냥. 아 보호막 무한인가 보네. 검기 해도 되냐고? 너 쟤가 더 서커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른 거 해. 님 주케 검기랑 트러블 슈터잖아. 살짝 추해졌는데? 다른 거 해. 한숨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또 또 히쇼한테 배운 거. 어? 렛츠고! 뜬 뜬 뜬 뜬 뜬. 아 이걸 어떻게 상대를 해볼까? 안 보이지? 렛츠고! 우와 장풍 피하는 거. 그렇지! 아주 좋다. 피하죠? 어? 오케이. 와이어. 컷! 좋았다. 홀렁, 홀렁. 훌륭합니다. 피하고. 찌르고. 갈도 한번 해 주고. 나이스 카운터! 터 올려! 아까비. 눈 찔러. 눈 찔러. 캔슬. 와이어. 이르. 와이어. 뒤로 빠지고. 블루고. 오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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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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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눈 찔러. 뜨르르르르르르르. 와이어. 와이어. 하이. 하이. 그러면 안 되지. 컷! 다음 아니 진짜 방격 좋아서 생각보다 할만할걸요? 근데 이제 내가 하단만 쓰면 되지 하단 눈 찔러 하단 하단 눈 찔러 하단 하단 이득 그렇지 라스트 모더 잡아야지 하단 어어 나이스! 왜 반대로 때려? 거북이야 뭐야? 아유 잘못 때렸다 거북이 지나갑니다 달렸어 새끼 아나하고 왓더 빠져 오 뭐야 공중 잡아버리네 5등가 와이어 오우 페이크 오우 안 돼 안 돼 안 돼 오우 못 빠져 뭐야 이거 씨부랄 반격기 나 뭐 영어하는 줄 알았어 오우 한국어였어 잡아 또 잡아? 그건 술 취한 거 같다고요? 너무하네 아 까비 반격해주고 아 너무 늦었다 페이크 으아 페이크 일부러 했는데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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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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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으악 가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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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 역시 짱 깔아두고 으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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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특정 공격 방어 시 자동 공격 시스템이에요 낚였죠?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이스 할께요 그만 자이 가자 강공 강공 우와 라이징 나이스 감사합니다 뒤로 빠지고 몰아버려 좋아요 우와 좋았다 좋았다 나이스 할게 없어 떠올라라 블러 빠지고 점프 못뒤게 빠져 당포 당포 와이어 안돼 오 형님 상대 상대 진짜 할거 없어 보인다 할게 없어 아 내 게임은 일단 가림사가 없어가지고 버티면 기회가 오긴 해 아 내 인지선다 와 미친 와 플레이 개좋았다 뒤로 빠져버렸어 와이어 개좋은데 한 번씩 들어가다가 말았다가 내려오면서 이지 못들어와 못들어와 아 이거 나쁜 건데 오케이 오 큰 거 왔다 큰 거 왔다 하하 내 라스트 오너 오 잘 친다 기다리겠지 와 라스트 오너 왜 뒤를 잡아? 와 미쳤다 뒤를 왜 잡지? 몸봄이야? 못 고르잖아 이러면 이득 미쳤고요 이득 미쳤고요 운마 뒤집어쥬 미친 다 동그rupt 지금 마치 본 의미를 모르는데 방송 확인 안하고 그냥 일단 깜깜다 이니까 리얼이 더 낫게 아니냐고 봐라깜 애 뭐라기나? 깔아둘기 아 뭐야 불러버리네 이 점은 변하는 단계로 그리워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은 또 다른 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그 점은 점이 더 나뉘어, 왜냐하면 이 점은 점이 더 나뉘어, 점은 점이 더 나뉘어, 분실에 있는 점은 점을 더 내려오고, 점이 더 나뉘어, 점의 점인 점을 더 나뉘어. 점은 더 나뉘어, 점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스! 이거지! 두케 하시도록 아 두케 해도 이기는 거랑 상관없어 나 오늘 처음 한 캐릭터니까 일단 여기까지 딱 국회전으로 갑시다 룰은 룰이에요 원래 규칙은 규칙이지 만들 때 규칙이었잖아 다른 사람들도 두케 하고 싶었을 거라고 아 규칙은 부케 안 하기 아 두케 안 하기 뭐래 무슨 상투한 룰을 하고 있어 하하 아 근데 확실히 한 시간 하니까 존나 잘해질 느낌이 든다 플랜가 뜨겁게 널 위해 준비했어 눈 찌르기 눈 찌르기 눈 찌르기 눈 찌르기 차이 뜨겁게 아이고 큰일 났다 나이스 두더웠죠? 깔끔 굴발탈이였나 지음과 보드카의 차이도 모르겠는데 오늘! 지금 두세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벨패도 했어 아직 아예 모르지 블레이드도 지금 제가 할 때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파웰되면 걔 구릴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 몰라요 아 아..심리 좋았는데 초팔성 역시 주캐프니까 사람들이 잘해 콤보를 잘 써 땅! 땅! 우와! 막 달려두는 거 봐 야 아직도 올 중 되냐?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은데? 느낌이 빠지고 아 안 통해요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파 마나 다 썼네 점프 심리 물론 맞는 게 나아 아 아이고 미친 두 번 전진할 줄이야 패십은 모르겠네 그냥 상시 발도 상태? 그거 아닌가? 아 잘 들어온다 아이고 뭐야 올 중 안 되네 뭐야 올 중 안 되네 아아 미친 조팔성 네 미친 조팔성 이 아이고야 오 족발성 족발성 한 번 더 아 미친 족발성 제 얘기랄 족발성에 당했다 오케이 GG